조식을 새벽부터 오는 사람은 저희밖에 없죠 오늘 날씨가 갑자기 비가 왔다가 우산 챙겨 왔는데 여기에서 여기에서 오 안 불러 오 이거 뭐야 여기 유아폼 이렇게 된 줄 알았는데 아침에 나왔는데 비가 왔었는데 막상 나오니까 또 비가 그쳐서 우산을 펴지 못한 채 걸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가려고 하는 곳은 치발디라는 곳을 가고 있어요 비가 안 온다고 말할 순간 비가 엄청 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렇게 네 여기 사람들은 비가 오던 발전 쉬고 아시는가 이쪽 없으면 뭐 이쪽으로 다시 가고 뭐라 쓰세요 몰라 노노 왜어 있어 치발리? 치발리? 네 네 감사합니다 대기 치발리 네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하세요. 네. 3, 4, 1, 4. 이거cker 봐도 디테일 같은데 디테일 이거 여기가 이곳에 여기가 여기가 오늘도 오믈렛을 한 번 먹어보겠습니다 여기는 아이스크림이 있네요 뭐 시리얼도 있고 시리얼도 있고 아기자기하긴 이쁘네 파일 파일 이거는 숯불 그리고 이거는 페퍼 빵 오오 맛있겠다 토스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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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리고 이것도 이것도 감사합니다 그러면 안녕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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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는 망아르맛이네 여기여기 저희 위치는 이렇게 시영장 옆에 앉습니다. 근데 사용보다 음식 종류가 많지 않아요. 여기 시발리 뷔페는 먹을게 별로 없어요. 여사? 무차하고 짠데 가게? 무차? 저희는 대충 먹고 나왔습니다. 마을놈의 새 때문에 역시 야외선 먹는 거 아닌 것 같아요. 테이블 주변에 왔다 갔다 왔다 갔다 뭐 먹으려고 그래서 바로 나왔습니다. 오늘 오므레 주문했어요. 오늘 오므레 주문했어요. 이렇게 단점을 많이 먹어봤는데 근데 이게 문제는 안 나갈까 supervillain 오므레 주문했어요. 오므레 주문했어요. 오므레 주문했어요. 오므레 주문했어요! 어떻게 связouthe gedacht? 오므레 주문했어요 오므레 주문했어요! 이 오므레 주문했어요! 오므레 주문했어요! 오므레 주문했어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